새만금 수상태양광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난 3월 전주 MBC 보도가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이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업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의 수의 계약을 불법으로 체결한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3명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전력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글로벌은 수의 계약한 설계 용역을 하도급 업체에 넘겨 3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돼 환수 조치됐습니다. 현대글로벌은 수의 계약한 작품입니다. 최종권의 등을 수의 계약한 오픈선으로 감사합니다.